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화요일 윤정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또 다뤄볼까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유아만 붙으면 가격 쑥쑥. 정부는 가격 관리 포기했나? 입니다. 유아,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놀랄 때가 많아요. 무슨 친환경을 써서 그런지 성분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아용품이 굉장히 비싸서 어른 것보다 비싼 적이 많거든요. 월급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중학생 학부모이긴 합니다. 그럼 끝나셨잖아요, 거의. 유아용품은 안 쓰잖아요. 유아용품은 아니고 어린이 것도 비싸요. 싸우지 마실 거예요, 방송에서. 전에도 유아였을 때, 저희 아이들이 유아였을 때 그때 이거 진짜 너무 비싸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부터 이거를 가격표를 볼 때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이가영과 얘기했던 것 같이 이게 진짜 친환경을 썼는지 아니면 뭐 어른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데 크기도 조그마한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옛날보다 이거 더 심각해졌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죠.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입니다. 외출복부터 운동복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눈길을 끕니다. 크기는 앙증맞지만 가격표를 보면 선뜻 살 수 없는 숫자가 보입니다. 저렴한 선물을 추천해달라 해봤습니다. 그냥 색상은 런닝이라고 해드릴 때 좀 하시는 게 많아요. 몇 개 정도? 3개씩 5만 원, 6만 원. 특히 유아용 책상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아를 준 부모라면 꼭 가보는 곳이 베이비페어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보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중복에서 쿠팡 같은 거.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사겠어서. 네, 비싸서. 유모차 되게 비싸요. 유모차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예요? 지금 휘비페에서 제일 산 거도 한 10만 원 정도? 아까 설명이 8개월부터 쓸 수 있는 유아용 책상도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가격이 333만 원인가요, 그게? 네. 그것도 놀랍고 그게 또 매진이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가격이 한 번 놀랐고 매진이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해외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아닙니다. 국산 브랜드였거든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기능성이 여러 가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 정도 가격까지라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키우려면 지금 보셨던 옷, 책상 이런 거 말고 필요한 거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유아용품 물가 전반적으로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이걸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동복들 의류 12.1%, 기저귀는 9.6%, 학습교제 7.5%, 분유는 6.3%. 이게 바로 지난달까지, 올해 지난달까지만의 조사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년 만에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다. 아동 의류가 12%가 올랐어요. 이게 관련 통계가 1985년도부터 작성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연말 아직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올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또 선물들 많이 주고받고 이러다 보면 이런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아직 올라가는 수치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유식, 장난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영유아 소비재 11가지를 뽑아가지고 이런 상품, 또 서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뽑아서 내보면 평균 3.7%가 올라갔습니다. 수치로도 아무튼 오른 게 증명이 되는 건데 지금 댓글로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육아용품이라는 건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모르겠지만 저도 부모니까 체감하기에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무총리실사나 육아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육아 물가 상승률이 2%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맘악지한 숫자들을 얘기를 해서 2%? 별로 안 올랐네? 이게요. 8년 동안 2%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정말 괜찮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이때는 저물가 기조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당시에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1%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육아 물가 지수는 이거에 비하면 2배가량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육아용품들은 물가, 다른 물가들, 다른 소비자들보다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체감한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거네요. 다른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육아 물가만 더 추려서 보면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이러면 정말 심각하고 지금 아이를 안 낳겠다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부모님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스스로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취재의 과정에서 만난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알아서 이렇게 똑똑하게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상 한번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가 운영하는 장난감 대화점입니다. 이곳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다 내놓으신 거 이건 다 뭐예요? 아, 이 장난감들이 지금 현재 내일 오실 분들이 인터넷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신 상태라서 소독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세요. 아, 소독까지? 네, 네. 아, 그래서 여기 예약 중이라고 다 붙어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거 그럼 빌리는 데는 얼마나 들었나요? 우산이 1년에 연예비 만 원으로 빌리는 거는 무제한으로 1년 동안에. 이곳에선 값비싼 육아용품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침대도 있고 힙시트, 아기띠, 그리고 바운스까지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얘는 자동 분유 제조기입니다. 분유 제조기? 네. 이건 좀 되게 비싸 보여요? 네, 맞아. 이게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만 하셔도 한 27, 8만 원? 그 정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얼마? 이런 제품들은 여러 가정이 돌아가며 씁니다. 그래서 소독은 필수입니다. 새 거를 주는 거를 좀 많이 선호하기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탈표가 있느냐 싶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집에서 쓰는 것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곳을 찾는 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유아용품이라고 단어만 붙으면 다 비싸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비싸죠? 어른들 건 좀 별세지 되고 대체가 있는데. 아기 거는 또 엄마들이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런 심리를 이용하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유모차 같은 건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유모차는? 네, 유모차도 안전한 거 하면 웬만한 차값이 더하라고. 그래서 유모차는 사설 전문 대여업체도 있습니다. 모두 한 대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입니다. 이거 빌리는데 얼만가요? 6개월에 45만 원입니다. 이 모델은 36만 원이고요. 이 모델은 19만 원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있는데. 이건 근데 만일에 새로 산다면 얼마예요? 새 상품 가격은 192만 원입니다. 이런 대형 디럭스 유모차 평균 사용 기간은 약 1년인데. 아이가 성장하면 고가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아용 폼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아용 옷과 신발은 물론 이유식과 유아용 비대까지 다양합니다. 무섭게 오른 가격에 새내기 부모들은 나름의 생존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세요. 개화2님께서 비싼 게 좋다는 인식도 문제다. 천희맘께서는 장난감 대여점은 서울에만 있고 지방은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또 아마 지방에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토론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악용품 짧게 쓰고 이제 또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중고 거래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유명 연예인분들도 유아용품 중고 거래 이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배우 한가인 씨 이분도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유아용품은 자신은 계속해서 중고 거래를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얘기가 유아용품은 새 것하고 중고하고 이게 한 1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걸 안 쓸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가격 정보이긴 합니다. 중고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영상 중간에 인터뷰해 주신 그 어머니 말이 인상 깊은 게 그러니까 어른 거는 좀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데 아이 거는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기저귀, 유아복, 무슨 이유식 이런 것들을 비싸다고 이거 안 살 수가 있나요. 이거는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일에 잠깐 사용하고 내가 이거 버려야 되는데 라고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야 되는 품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건 물가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가요? 이게 말씀대로 이게 유치원 납입금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료 이런 것들은요. 정부가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주랖아요. 이게 한번 제가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이거 역시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거든요. 유치원 납입금이 작년보다 10.1%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용료 이것도 1.5%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관리를 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요즘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이 시기에 내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무상급식 같은 거 지원도 유치원에 대해서 늘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관리가 가능한데 물론 이제 어떤 사적인 영역이긴 합니다. 업체의 가격을 조정하는 건. 그런데 최근에 보면 라면 담당 사무관을 두겠다. 정부가 추경호 경제문조사님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담당 사무관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좀 낮춰줄 수 없나요? 이게 그렇게 하려면 전 단계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전 단계. 먼저 통계를 내야 되겠죠. 통계를 내야지 과거 수년 동안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얼마만큼 올랐는지. 그런데 이 정책을 또 썼더니 이만큼의 효과가 좀 있었구나라는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유아용품 물가 추위라는 거는 국책연구기관인 유가 물가지수라는 거를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해왔었거든요. 2013년도서부터 이게 발표가 돼 왔었는데 지금은 연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 물가지수 발표가 중단됐다. 이게 어떻게 왜 이게 중단이 돼 있는지 연구소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가 물가지수라는 게 단순하게 작년보다 몇 퍼센트 올랐다. 이것만 합해놓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정을 소득별로 나눠놓고 또 그 안에서 집집마다 유가용품을 쓰는 어떤 비중, 가중치라는 거를 두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한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중단한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좀 신경을 쓰면 효과가 어느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장기적으로는 꼭 유가 물가지수를 다시 되살리고 연구를 많이 해서 물가를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마포부 사례처럼 서울에도 서울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지역은 없다라고 천이 맘께서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그런 지역마다, 곳곳마다 무료로 장난감도 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보도블록 이런 거 좀 갈지 말고 이런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여러 개 사가지고 해놓자고요. 지역에 계신 지자체장님들 좀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윤정식 기자의 당부의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윤정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